오늘 날짜로 경주주청에 발령받은 강동석 검사입니다. 이 사람은 우리 동석이 오빠인데 15년 만에 집에 왔어요. 형 3년 이하의 징역 7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어요. 근데 오빠야는 워저럭 가칠할까예. 억울 보면 몰라. 어. 하긴 우리 가족들이 그래 맘만 하지는 않지. 때려라 감독님 때려. 난 너 기억나는데. 너나 기억 안 나? . . . . . .